어쩐지 느낌이 싸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짓을 할 놈은 악마가 아니면 너밖에 없거든 악들이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럴 줄 알았냐? 난 줄 알면 악마인 니가 어쩔건데 그럼 기억 잃어버린 죄인 뒤지닥거리 잘하고 고생 좀 하셔 이 비겁한 놈 너 안 내려와 날기도 없는 주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던가 저 녀석 천국에 올라가버리면 잡기 힘들어지는데 그럼 안녕 안돼 잡았다 악들이님 제가 잡았어요 어때요? 나이스 깼지? 뚱마 비켜봐 이 자식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날개를 아주 뽀사버려야지 내 날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미친 거야? 와 천사가 화를 내네 니가 지금 나한테 한 짓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? 그럼 너는 지옥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? 너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? 그건 니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때나 하는 거지 나를 지옥에 데려간다고?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보시던가 천사가 날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? 뭐 뭐야? 설마 싸우자는 거야? 아니? 니가 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? 감히 천사의 날개를 부러뜨리다니 벌은 네가 받아야겠다 나는 넘어질지언정 절대 쓰러지지 않는 지옥의 악마 뭐야 번개를 맞고도 괜찮단 말이야? 이런 건 이승에서 수도 없이 맞아봤다고 내 꿀밤 맛이 어떠냐 꿀밤이었어? 순두부인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우와 막상막하네? 생각보다 오래가겠는걸? 괜한 오기부리지 말고 이제 포기하시지 천상아 어떻게 아무한테 질 수 있냐 절대 포기 못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? 아무나 이겨라 이제 좀 좋아 마지막이다 본님을 다 모아서 이제 끝내버리자 드디어 끝났네? 이거 둘이 같이 쓰러지면 무승부 아냐? 차라리 잘됐네 악대리가 이겼으면 지가 천사를 이겼다고 자랑하고 난리난리 내가 이겼지? 내가 이겼지 무슨 무승부야 난 일어났고 저 자식은 기절했잖아 악대리님 괜찮으세요? 당연하지 날 봐 전혀 타격 없어 그래요? 전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? 어떡하긴 어떡해 당장 지옥으로 내려가서 내 누명 먹고 저 녀석에게 지옥의 뜨거운 형벌맛을 보여줘야지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 1시간後 2시간 뒤